방목본다 폭트게임? 나간다 한방이 안나네 반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발이 맞았다 야야야 기계 안 보인다. 기계 조용. 이거 밀고 저깨 꼬나잉 쓸 것 같은데?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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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좀 억울하다. 고마워. 고마워. 박스 먹을게. 지금 코너 하나였다. 박스 먹고 있어도 돼. 그냥 안 가도 돼. 고마워. 아니 준자패 밀었는데 딥핑을 왜 까는 거야? 고마워. 홀로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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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가 하나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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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지금 좀 예민하다. 나도 간단하게. 아니 근데. 뒷걸은 줄 알으면 내가 못 나가. 아니 뒤돌아도 보고 빠져야 돼. 그냥. 방이 맞다. 방이 맞다. 궁 안 본다 우리. 방이 맞다. 아이고 기계 하나. 기계 하나. 이제 시작입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. 그치. 역시 승부욕이 생겨야 돼. 요새 너무 그게 없었어. 그니까 아예. 제가 저일지 모르고 그러면 괜찮은데. 인사 다 하고. 아군이 승리하였어. 그치. 바로 상킬구대 박으니까. 아 이동은 끌어오르죠. 나 기계 한 번. 나 기계 한 번. 알지. 아니 이 형 먹고. 왜 이리로 와. 어 우리 이사한 형. 뭐. 까먹다 우리. 지금. D가 있는데. 아니 포 Ice. D가 나. Od. 이 닌거와. 라이브 디카트 한 lar. 수나 필 아 저 기그필 빠진거 필 나이스 중에 수나 있거든 올라갔나? 지그스나 누군데? 아 그 옷 뭔지 몰라? 아 오케이 물감이면 꺼먹고 대충 특징이 있으니까 누군지 얘기해주면 기계에 보던 수나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 있으니까 색깔만 봐도 아 들켰나요? 아니 자꾸 앞에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못 빠지게 문화수관 하나 더 있다 변진했다 변진했다 나 피 없어 개피 개피 홀려지 개피 개그핑 들어 개구중 갔다 개구중 갔다 꿀떼지 개구중 갔다 꿀떼지 개피 울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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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줘야 돼 아 형 있구나 왕짱기둥 울베들 갔어 어 나이스 기계선에 있네 꿀떼지 아까 그 칸초님 이게 이거 꿀떼이겠는데 아까 개구중 갔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어? 아 영어형 우리 팀 모으셨네 아 내가 여기 있어야겠다 아 하나 개피 영어 개피 영어 개피 짠 기계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많이 뛰어난 기다 복수 개 노즐 피하나 나간다 천박이 안나네 조금만 안쪽 태양에서 온다 어 어 아 아 아 1화하면 안되는데 바리쯔 빨리 전진하나? AMG 전진이었다 널쎄 야 돌 돌 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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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백업 복지원님 나이스 복지원님 나이스 아까 방이 많네 개피다 빠졌다 형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고맙디 케어 시스템 너무 좋은데? 위성 케어 시스템 집중 케어하는데 완전 코 까봐봐 코 까봐라 어디 어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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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까봐라 와 대진했다 와 올려주세요 와 니 삥이 죽어 올라갔는데 아니 니 삥이야 니 삥 아 기계 둘 아 이거 기계 둘 꿀떼지 형 어시 황이 황 아군이 패배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화이팅 뭐야 어 검댕님 하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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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지는 잘 하이오 아 중이 없네 아 키보드 막 이런 게 좋은데 아 이걸 방에 하나 이 형 아이디가 퀴달주의보라고 했던 거 같은데 계급을 봐야 될 거 같은데 누구였지 김복주는 그거 아님 역도유정 김복주 그 이상경 나온 거 그런듯 내가 말한 거는 드라마 오른쪽 있어 오른쪽 있다 뒤에 삥 뒤에 삥 우리 형 꼭 들어간 거 같은데 한샷 기운 박 있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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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확실히 알루미늄이 진짜 빡빡한 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거 같다 많이 천천히 개돌 가기 좀 빡세가 경기 아 스웨벌 다시 또 올라갔다 오케이 뒷 typically 중독배 들켰네 중독배 완전 적배 1 건디도 있었어 킥라니가 그거지 킥보드라니 근데 확실히 돌격은 알루미늄 키보드 쓸 때가 전쟁할 때 킬 많이 했었거든 쓰나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그래서 예민하면 안돼 중계단 이런게 안되니깐 또 내려 올라오더라 저 형 그냥 가도 되나 중고 님 님 그냥 계단 빙이었지 전투 빙 가네 이번에 중계단 내리는거죠 나 개구탐 다시 5 1 уй 3 2 2 3 방이브로? 반 아아 이걸 오히려 좋아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오히려 뭐다? 오히려 좋다 아 몰라 박스빛 어 박스빛 깠는데요 아 핀 계속 늦는다 아 수이 마생 갈 줄 몰랐다 대스 옷 갈래 옷 갈래 그냥 킹라니 형 몸방 아아 같이 갈래 아 아 아 싸우고 있다 나이스 아님? 중국 하나 전진 전진 아 나 핀 안테나 쪽 안테나 쪽 왼쪽 왼쪽 아 하나 더 아 설치 쪽 아 설치 쪽 두목 쪽 군자야 군자야 오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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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디디디디 오 나이스 두목 하나 건디로 간다 건디로 간다 건나봐 건나봐 아 와 안건소 왜 이랬어 장모님 어서오세요 장모님 어서오세요 한 명 나갔네 우리 네 이제 안 들어올거야 호가나 중계발 중계발 못간다 또 개그 앞에 못간다 중계발 어떻게 중계발 한 번 따줄래 신한지 모르겠는데 신한지 모르겠는데 계단 또 내려올란다 저 형 폭소 가야지 호 어딜 까는거야 중계단을 까는거야 응 안 까와 안 까도돼 아 조졌다 이거 잘못하면 지겠다 이거 이거 천천히 다시 따 보자 저저저저저 중계단이 저형 내려오는데 중계단이 저형 잡고 가면 되겠네 중계단이 초반 싸우면 안해 폭도 아껴도 돼 그냥 나중에 쓸 일이 생긴다 무조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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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아 Rough 이후 주홍이가 스나 하나면 연막 까고 할만해 왼쪽 연막이다 오른쪽이다 오른쪽 스나 우리 삥 갈란다 자꾸 안돼 아 연막 연막 뒤에 폭 뒤에 폭 뒤에 폭 다 잡았나? 아 뭐야 있네 아 빨리 좀 와줘지다 아하 불교들 다 탈에서 내가 갔더만 화이팅 근데 우리 편은 연막이었어 적빙인거 같아 누가 또 깠나보네 내가 본건 연막이었는데 계단 위에 터진거 네 휘둑이 뒤에 쫓아가고 있다가 삑먹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가비 와 이거 옥 먹었으면 무조건 이겼는데 이거 갔을때 확인해야되는데 다 적통 중옥이랑 적통에 머물러있어가지고 그냥 알제 우리 세명이라도 뭉쳐야 된다 진짜 호랑이도 빨리 와야돼 그냥 기계 안와도 되니까 우리끼도 하면 돼 그냥 안그러면 못 이겨요 안그러면 못 이겨요 안그러면 못 이겨요 계구 없었다 나 왼쪽 점프 해볼게 한번 중옥까지만 가볼까? 연막 꺼지고 간다 점프한다 간다 간다 발 앞에 나이스 나 박스 탈줄 알고 오른쪽 폭 폭 폭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 왼쪽 연막에도 폭 뒤에 폭 뒤에 폭 뒤에 폭 fugacking 안 돼 폼 아니 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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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왜이렇게 빡세네 까비까비 안녕하세요 빡세긴 하다 근데 이렇게 하다보면 승덕이 올라올게 없어 일단 이겨야 되니까 알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